자 기본 이론과정 31강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외부효과의 의대에서 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동산시장 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래의 과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주거지역이 있다 또는 주택시장이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도 여기에 이제 지금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주거지역 근처에 대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되므로 인해서 이 주거지역의 쾌적성은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쾌적성이 향상되면 주거지로서 그만큼 유용성은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주거지의 유용성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생활이 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쾌적성 편리성 이 두 가지가 주거지의 유용성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쾌적성이 향상되므로서 주거지의 유용성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내 집이 어떻습니까? 가치도 이렇게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생태공원은 외부효과를 유발시킨 주체가 될 겁니다. 최고 주거지역의 주택시장에 집을 가준 나는 뭡니까? 제3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 내 집값 올려줄 목적으로 생태공원 조성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결국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의 가치가 상승했어요. 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생태공원 조성자는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생태공원 조성자 주체의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을 주고 있더라. 그렇다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주거지역의 즉 주택시장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제3장의 내 입장에서는 주택의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하죠. 따라서 제3장의 내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같은 사례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형이 정의 외부역과 외부경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주거지역 인근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이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바로 뭐가 됩니까? 외부경제 정의 외부역과 사례가 된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 묻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의 외부역과 즉 외부경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겠는데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편익은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 편익이다라는 게 있어요. 편익은 이익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이란 이 표현이 있고 사적이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인데 이때 사회적이란 것은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바로 뭡니까? 사회적 편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이다 이 표현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사적이다 이 표현 자체는 외부역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흔히 제3장인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3장인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입니까? 외부역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적 편익은 결국 뭡니까? 생태공원 조성자가 얻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이제 지금 주거적 인근에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그럼 주거적 이익 전체가 얻는 이익이 더 클까요? 생태공원 조성자가 얻는 이익이 더 클까요? 그렇죠? 주거적 전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어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 이야기에서는 사적 이 표현 자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적 이건 뭘 의미야 그러시니까? 바로 외부역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오늘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사적 비용이다. 이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은 뭡니까? 지역 전체고 이제고 사적 이 표현은 누구 입장에서 보자 그랬어요. 외부역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에서 보자. 제3장의 내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외부역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에서 보자. 자 이제 생태원이 조성되는데 드는 비용이 있겠죠. 생태원이 조성되는데 이때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되겠지요. 사회적은 지역 전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반면 생태원 조성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바로 뭐가 됩니까? 사적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생태원이 조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클까요? 생태원 조성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생태원 조성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보다는 사적 비용이 어때? 더 크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정의 외부역과다 외부역제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또 이상하세요. 정의 외부역과다. 그럼 외부역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은 더 크겠죠. 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은 크고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은 어때?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생태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합시다. 자, 외부역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익을 주고 있죠. 혜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이익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생태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생태원 조성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 외부역과 외부역질을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어떻습니까?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정의 외부역과 외부역질을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과소 생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과소 생산 이 자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겠고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개입해서 생태원 어떻습니까? 조성을 적극 장려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필요는 양만큼 생산될수록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는 얘기해서 조장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장정책을 시행한다. 조장 이게 뭡니까? 적극 장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 장려한다. 그래서 정의 외벽과 외벽을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면 사회적 필요로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과소 생산 문제 있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되기 위해서는 청구가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 그래서 조장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원 조성자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였던 비과세 시험 세장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생태원의 조성은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정의 외벽과 외벽을 유발시킨 재화의 어떻습니까?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원에서 공급이 증가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의 외벽과 외벽을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맞게 내면 지금 우리는 생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적 시장에 맞게 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해서 정부는 생산을 장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처럼 생태군이 조성되므로 해서 이 주거적의 쾌적성은 향상이 됐죠. 주거적의 유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적에 있는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처럼 정의 외벽과 경제가 나타난다면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지요. 증가하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수요선 자체가 우츠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잡으세요. 주택시장에서는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항상 어떤 상황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을 전혀 알 수 있겠죠. 왜?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시장은 수요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의 수요선 자체가 우츠로 이동했죠. 이래서 당초 균형 하에서는 어떤 상황?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했다는 당연히 주택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주택의 균형 가격이다.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수요만 증가했어요. 수요만 증가하니까 당연히 주택의 거래량도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쪽 일자인데 나머지 한쪽만 증가면 당연히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알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했지만 생태원이 조성된다면 주거적의 유용성이 높아져서 주택의 어떻습니까?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야기 됐죠. 결국 이 과정이에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고 이래서 주택의 가치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인 사례를 통해서 정의 외부업과 외부업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우선 주거적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거적이 있다. 역시 주택시장이다. 좋습니다. 나도 여기 어떤 이처럼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주거적 근처에 시민통장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시민통장이 들어선다. 제가 정의 외부업과 이걸 설명 드리면서 생태공원 이야기 드렸죠.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은 일을 넣은 게 생태공원이요. 이거 살짝 말을 바꿔서 어떻습니까? 녹지공원 또는 공원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시민통장입니다. 이걸 살짝 말을 바꿔서 석탄공장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적 근처에 시민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럼 시민통장이 들어선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는데 이 따른 규제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기도 수질도 토양도 오염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거적의 쾌적성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쾌적성이 안 좋아짐으로써 주거지로서 유용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거지로서 유용성이 떨어지더니 당연히 당연히 이 주택의 가치도 가격도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외벽권 유발식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시멘트 공장이 된다. 여기가 외벽권 유발식 주체가 되겠고 주거적의 주택시장에 집을 가져오는 나는 뭡니까? 제3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시민 통장에서는 시민 통장에서는 내 집값 떨어뜨릴 목적으로 시민을 생산해서 가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결국 집값이 떨어졌네요. 손해를 끼치고 있더라.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한다. 그럼 결국 만약에 이때 시민 통장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 해서 이 집값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만큼 보상을 해줘버리면 이는 외적인 요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외벽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이상하시고 여튼 시민 통장 입장에서는 즉 외벽권을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손해를 끼치고 있더라. 잇따른 보상을 합니까? 안 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제3장인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없다.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장인 내 입장에서 보면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알 수겠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나타난 대표인 부의 외벽과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하니 외부 불경제다. 또는 외부 비경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나타난 대표인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살펴봅시다. 부의 외벽과 나타난 이야기예요. 이때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편익은 뭡니까? 쉽게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사회적 비편 자체가 어때? 지역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사적 이 표현은 누굴 의미하냐 그랬어요? 바로 외벽과 주체 입장에서 살펴보자 그랬지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외벽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지금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이 지역의 쾌적성은 안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과 시멘트 공장이 얻는 이익 당연히 어디가 될까요? 시멘트 공장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또한 이때 시멘트 공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대기도 수질도 토양도 오염이 되고 있더라. 그렇지만 오염 정화 비용은 시멘트 공장이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지요.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하느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과 사적 즉 시멘트 공장이 지불하는 비용 어디가 들어가요?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또 쉽게 이래서야 되는 이야기예요. 부의 외벽과입니다. 이는 외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야기예요. 공채 3대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은 클까요? 저럴까요?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적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야기는 결국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어디에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부의 외벽과의 유가신 주체인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또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이익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어때요? 저로의 기회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몽땅 생산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겨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겠고 이를 어떻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될수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자 보세요.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겨면 사회적으로 평가보다 많이 생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될수록 정부는 어땠습니까? 규제를 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규제의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또 조심할 게 금지 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규제를 가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멘트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시멘트 생산을 금지시켜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될수록 규제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중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공법시간에도 잘 배우셨을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걸 지정해서 행위자를 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이용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뭡니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규제를 가면 당연히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양이 많아지니까 적어지니까 적어지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재화의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를 세례를 해봅시다. 시멘트 공장에게 환경오염질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는 부담금을 부과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시민통장에게 환경오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규제를 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규제를 가게 되면 시민통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부담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지요? 이처럼 부담금을 내는 만큼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더라도 시멘트 시장에서는 시멘트 때 공급이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멘트의 수요는 일정하더라도 시멘트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금을 내야 되겠죠? 그만큼 원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한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당합니까? 좌츠로 이동한다 할 수 있겠죠?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발생한 시가? 수요는 일정합니다. 공급만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당초 균형에서는 이처럼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서 초과수요 이로 인해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공급만 감소했으니까 한쪽만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시멘트 시장에서 시멘트의 가격이 상세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자체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시장에서도 주택시장에서도 어때? 다른 점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는 일정하다 할지라도 시멘트의 가격이 상승으로써 주택생산에서 원가 부담이 늘어겠죠? 따라서 주택시장에서도 주택이 어때?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에서도 수요는 일정하지만 공급만 감소했어요. 그래서 공급선이 좌츠로 이동하겠죠? 이로 인해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발생이 발생하신가? 수요일자인데 공급만 주니까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과수요, 초과수요 현상을 철회하겠고 결국 초과수요 현상을 철회하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상승. 상승.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저쪽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을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담을 구구하시켰을 때 즉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에서 규제를 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살펴봤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제 이 시험 규제를 가하게 되면 부의 외벽과를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은 어떠했지? 공급은 감소한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정부가 살짝 시험한 생산을 맡겨놨어요. 맞게 되면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킨 재화는 어떻습니까? 과대 생산된 경향이 있다죠. 그렇지만 정부가 지금 규제를 가면 가면 어떻게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듯이 부담금을 부과한다.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 감. 이래서 시멘트 시장에서 시멘트 때 공급은 감소한다. 자, 공급이 감소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서 이분을 하나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처럼 시민 통장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주택시장에는 주택의 가치는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담원을 부과하시다 정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개입하면 다시 어떻습니까?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가치, 주택의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개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이 나타나는 이때는 주택가치는 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주택가치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주택가치,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뭡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고, 정부가 이처럼 개입을 했어요. 개입한 결과 어떻습니까? 다시 주택가치는, 즉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잘 비교가 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 사례가 되겠지요. 또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이 사례를 통해서 외벽과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들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분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흔히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정의 외벽과다. 이 같은 경우는 제3장인 내 입장에서는 대값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좋다라는 게 좋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정의 외벽과 이때도 어떻습니까?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부의 외벽과 이 같은 경우는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정의 외벽과 외벽과 부의 외벽과 모두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외벽과는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 두 가지 다죠. 둘 모두 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때문에 외벽과 이 자체는 어때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 모두가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우선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하자. 정의 외벽과 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다음은 부의 외벽과입니다. 부의 외벽과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하니까 사적 편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이처럼 외벽과 나타나면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에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비교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거나 사회적 비용과 사적 편익이 같다면 이때는 외벽과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외벽과 이 자체가 나타났던 이야기는 뭡니까?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에 어느 한쪽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크다는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간에 어느 한쪽이 크다는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편익이 같다는 겁니다. 이때는 외벽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에 괴리가 있더라. 어느 한쪽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간에 괴리가 있다. 어느 한쪽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외벽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외부효과는 시장식 표출은 원이 되겠지요. 그럼 어때? 정부가 일수정학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논리에서 과거에 이 질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정보는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이야기였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럼 그런 건 원한 쪽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효과 나타난다. 알 수 있겠지요.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엔 정의 외부효과가 되겠지요. 외부효과. 이자층은 시장식 표출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수정학에서 정부는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논리에서 그때는 맞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라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어때? 외부효과 나타났다는 일수정학에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시키만한 이 시설물들이 내 지역 가까이 도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겠지요. 그럼 적극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을 해서 우리가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핀피는 영어 첫 글자 다룬 거예요.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겁니다. 여기에 첫 글자를 다룬 거예요. 제발 내 땅 앞으로 좀 들어와달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원은 모르셔도 되는 겁니다. 되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핀피, 이거 뭡니까? 피가 뭡니까? 피가? please. 제발 좀 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 땅값, 식값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전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알 수 있겠죠? 우선 정의 외부효과. 이는 뭐와 관련됩니까? 핀피 현상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여기 보세요. 이처럼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시키만한 시설물들은 내 지역 가까이 도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절대 못도록에 안간힘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지역적 현상을 우리가 님비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도 영어 첫 글자 단원입니다. not, not, in my back yard다. 여기에 첫 글자 단원입니다. 내 땅 뒤로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원어는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예요. 님비, 이것만 생각하자. 님비 할 때 리은이 뭡니까? not. 절대 들어오지 말라. 왜? 땅값, 식값 떨어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 뭐와 관련됩니까? 부의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핀피현상이 있고 님비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핀피 할 때 피가 뭡니까? please. 제발 좀 돌아달라. 왜? 땅값, 식값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외증형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 관련된다. 님비 나오면 님비 뭡니까? 님비 나. 절대 들어오지 말라. 왜? 직값, 땅값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증형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는 부의 외부효과 관련된다. 이렇게 해서 핀피현상은 정의 외부효과, 님비현상은 부의 외부효과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제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제 246페이지를 보세요. 자, 246페이지를 보세요. 양고래 2번. 외부효과의 종류다. 편도고래 1번. 외부경제입니다. 자,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다. 네, 외부효과다. 이 사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외부경제란 어떤 경제도 관련되어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의도한 혜택을 가져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다.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주최 입장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이익을 준다냐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된 내용이에요. 주최 입장에서 정의 외부효과, 외부경제를 설명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쟁을 하여 아무런 대값이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이건 누구 입장입니까? 제3자 입장이란 이야기.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대값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이게 바로 정의 외부효과, 외부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기업번. 이처럼 외부경제는 제3자 입장에서 대값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내문 봅시다. 이처럼 외부경제, 정의 외부효과. 당연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더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사회적은 지역 전체, 사적은 누구 입장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외부효과의 주체 입장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된다고 했죠. 아니면 우리가 또 일으키라도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정의 외부효과, 외부형제다. 제3자 입장에서 외적인 요소 긍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은 더 많겠지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은 어때? 더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본 봅시다.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 비용보다 적게 생산한다. 과소 생산이죠. 이래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시장의 실패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실패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럼 정부는 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조장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그리고 비과세 등 세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조장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래서 정의 외부효과, 외부형제를 야기시키는 재화의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박스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이처럼 외부경제를 정의 외부효과다. 긍정적인 외부효과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 2번 봅시다. 인근 지역의 대규모 생태공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의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 사안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근 지역의 대규모 생태공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소유자 입장인 제3자 입장에서는 결국 대가도 지루고 이익을 얻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정의 외부효과다. 외부효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지면 아파트 시장의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아파트 시장의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요가 수요가 자체가 어느 쪽에 이동합니까? 우츠로 이동한다. 우리 시장은 좌츠로 이동한다. 잘못된 표현이었죠. 우츠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하는 이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이 사례를 본다면 주거적 주택시장에 주택 가지고 있다. 이때 생태권 조성한데 생태용 생태용 조성 비용 지불하지 않더라도 생태용 조성되면 어때? 제3자 입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벌써 있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대값는 이익을 얻는다. 그 이야기예요. 대값는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5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인자 발생된 제약 공부를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활은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과소생산이죠? 적게 생산량의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원배움의 비율성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라 6번. 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의 괴리가 있다.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그쵸 보면 정의 외부효과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시장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시작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뒷질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편괄의 2번 봅시다. 편괄의 2번은 외부 불경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의의부터 살펴봅시다. 외부 불경제란 어떤 경제도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가져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루하지 않는 상태다.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는 누구의 입장일까? 바로 외부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이에요.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시장을 통하니 안 왔어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준다니야. 그럼 불구하고 대가를 어떻게 지루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쟁이라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다. 이는 누구의 입장일까?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설명된 거죠? 대값는 손해를 보는 경우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게 뭡니까? 부의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는 이처럼 외부 불경제다. 이 같은 경우는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값는 손해를 보는 경우다. 다른 말로 외부 비경제다 또는 부의 외부효과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밑번 봅시다. 2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작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 이것도 우리가 이래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부의 외부효과다. 여튼 제3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잡았어요. 제3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은 어때? 적다. 그리고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은 어때? 부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더 크다는 이야기죠. 크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봅시다.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시장의 실패성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시장의 실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 금지가 아니라 그랬죠.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다음 중과세하겠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론에 대해서 외부효과의 야기신자와의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원의 1번 봅시다. 외부 불경제를 외부 비경제가 부의 외벽과다. 부정적인 외벽과다 표현할 수 있겠죠. 동원의 2번 보세요. 매연을 배출하는 쓰레기 소확장 규제가 전혀 없다면 인근적인 아파트 시장은 어떻습니까? 부의 외벽과 발사한다. 알 수 있겠죠. 시맨통장 예를 들었지만 지문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쓰레기 소확장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죠. 내용은 어때?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원을 1번 봅시다. 부의 외벽을 싸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논의 내 당사장은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에서 시맨통장이 시맨틀 생산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론에서 이 지역의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시맨투 공장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없어요. 사실은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해결하는 자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장은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동원 3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 제외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제외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에 보다 과대하게 생산된 경향에 따라서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원배우의 비율성 시장시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원 4번 부의 외벽과 발생시장 공장에 대해서 여기서 시민통장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민통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시민통장에서는 원가병이 늘어나겠죠?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생산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6번 토지이용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래서 합시다. 주거적 근처에는 시민통장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민통장 들으실 못하도록 토지용을 규제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어떻게? 토지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원에 칠 봅시다. 자 용도 지역지구제가 나왔는데 이걸 줄여서 우리 앞에 지역지구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지역지구제. 자 그럼 지역지구제는 어떻습니까? 토지이용규제는 대표인 정책수단이다 이야기 드렸죠. 이처럼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는 부의 외벽과를 억제한 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거적 근처에는 시민통장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민통장 들으실 못하도록 못하도록 어떤 토지이용을 규제하겠다. 행위를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볼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외벽과를 억제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8을 보면 봅시다. 부의 외벽과 발생된 경우 일단 끊어올어요. 이처럼 부의 외벽과 발생하면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대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원배분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봅시다. 세금부과나 규제를 통해 이때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또 규제를 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1통에서 이제 과대생산이 되는 걸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자로 정부가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1통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이걸 줄여볼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대생산이 되면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자로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줄여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부의 외비효율성 발생한 경우 세금부과나 규제를 통해서 자원배율의 비율성은 어때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봅시다. 부의 외비효율성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로 때 상승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자리였어요. 부의 외비효율성 나타나면 당연히 주거적 주택시장의 주택의 가격은 어때요? 즉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담부금은 부과시인다. 이처럼 정부가 계획을 한다면 다시 주택시장의 주택의 가치 가격은 어때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규제를 가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주택가치는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가면 다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부의 외비효율성 규제는 나와있지 않아요. 이처럼 정부가 규제를 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규제를 가하니까 이론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어때요?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제 설명 다시 한번 드렸고요. 다음은 248페이지를 보세요. 248페이션. 양홀 3번 외비효율과의 비교다 나와있죠? 이론에서 제가 이제 증가설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박스로 정리를 한번 해놓은 내용이에요. 이론에서 우리 또 한번 반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보소에 외부경제다 나와있죠? 외부경제다 이 부분이에요. 이는 제3자째에서는 대값는 이익을 얻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정의 외비효율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비경제 정의 외비효율이 나서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라는 거지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생산을 맡기면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론에서 자원배분의 비율성 시장시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이 점 정의 외비효율과 나타나면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공급은 일자라도 수요가 어떻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에서 수요선 자체가 어떻게 우츠로 이도하는 거죠. 이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 수요선 우하얀 모습이요. 수요선이 우츠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상향 이동이다. 표현되겠죠? 우상향 이동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우상향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론에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때?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하겠죠. 따라서 가격 즉 임대료는 상승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회적 현상 정의 외비효율과는 뭐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핀피 현상과 관련된다. 그래서 핀피, 피 이것만 떠오르잖아요. 피가 뭡니까? 플리스, 제발 좀 들어와달라.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집값, 땅값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왜? 긍정적인 열을 받는다. 그래서 얘는 정의 외비효율과 외비경제에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과 4번 봅시다. 외비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랬지요. 즉, 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비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론에서 공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정의 외비효율과, 즉 외비경제를 약시킨 재화의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사적 시험은 생산을 맡기면 과수 생산이죠. 그렇지만 정부가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다면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불경제는 동원화 1번 봅시다. 외부 불경제다 따위는 제3대 때에서는 대값는 손해를 보는 경우다. 다른 말로는 외부 비경제다. 부의 외비효과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 외부 불경제, 즉 부의 외비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거죠.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업의 비율성 시장의 변상을 초래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주택시장에 어떤 인상이 나타나니까? 우리 설명했죠? 정부가 부담봉을 부하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민통장에 부담봉을 부하했으면 정부가 개입했죠? 이래서 주택시장에서 어떤 인상이 나타날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수요는 일자 날짜도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공급선 자체가 어때요? 감소하니까 좌측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그럼 공급선 자체가 어때요?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좌상향 이동한다. 할 수 있겠지요? 좌상향 이동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좌상향 이동이다.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공급선 자체가 어때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했고 자 결국 부동산의 가치 즉 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어떻게 감소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님비 현상과 관련이 돼있다는 것. 이동 님비 할 때 뭡니까? 니은 이것만 사가자. 뭡니까? 나 절대 들어오지 말라. 못됩니까? 땅값 식값 떨어진다. 왜? 부정적인 양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의 외부과 외부 불경제에 관련된다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칸 보세요. 규제에서 나와있죠? 사실 부의 외부과 외부 불경제에 야기심 재활 생산을 살짝씩만 맡기면 과대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정무로 때 규제를 가하게 된다. 금지가 아니라 그랬죠? 금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규제를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 다음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중과제하겠다. 이것은 규제정책을 시작한다. 이러면서 부의 외부와 외부 불경제의 야기심 재활의 공급은 어떻습니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결국 지역지구제는 앞으로도 많이 다듬을 거예요. 지역지구제처럼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어울려는 토정을 못하도록 행위제를 가하겠다. 그래서 부의 외벽과 위의 불경제의 이럴 때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뒤편에서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충학습이다서 핀피현상, 민변상 들어있죠? 먼저 1번 핀피현상입니다. 우리 설명 다 드렸죠? 핀피현상은 뭡니까? 정의 외부와 외부경제 관련된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봅시다. 핀피현상이란 지역이나 지역주민 등의 편익, 복지진진, 재정수비 증가 등이 예상되는 개발이라든지 특정이설, 서로 유찰력, 경제현상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KTX 역사로때 서로 유찰력 안간힘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주요한 광고소를 서로 유찰력 안간힘을 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뭡니까? 핀피현상이다. 그래서 얘는 정의 외부역과 외부경제 관련된다 생각하시면 되어있고 다음 2번 봅시다. 민변상이란 지역이나 지역주민 등의 특정세례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하려기나 위험 증가 등이 예상되어 특정세례 유치를 기피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절대 못 들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화장터,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기피하는 현상 이게 민변상이다. 이는 무엇을 관련됩니까? 바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와 관련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핀피현상은 정의 외벽과 민변상은 부의 외벽과 관련된다. 이렇게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제가 들어있지요. 예제는 지난 28일 때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기역번, 니음번, 지문용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귿, 리얼은 아직까지 배우지 않냐는 내용이에요. 우선 기역번, 니음번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보면서 공공제 또는 외벽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자 여기 보세요. 공공제, 공공제 그리고 외벽과 이들이 모두가 뭡니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제나 외벽과 모두가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되겠지요. 따라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지요. 따라서 기역번, 공공제 또는 외벽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어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음번 봅시다. 외벽과는 사회가 부담 비용을 감소시킨다. 잘못되어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부의 위협과는 나타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랬지요. 크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크다라는 이야기 있지요. 그래서 사회가 부담 비용을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킬까요?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니음번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스 내용 중에 기역번, 니음번. 지문 두 개만 살펴드리겠습니다. 기역번은 올바른 지문이 되겠고, 니음번은 어때? 잘못된 지문이 된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는 디귿번, 릴번 지문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은 기역번, 니음번 지문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 1절에 나와있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재 1절은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해온 내용이었어요.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시장 개입의 필요성. 자 그럼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음 시장 시스템의 원인들. 그리고 시장 시스템의 원인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외부 효과. 여기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생각하시고, 매매도 우리 시장 빠지 않고 출제가 꼬박꼬박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내용 중심으로 잘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2절 토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